아니 저번에 편의점에 갔는데 자매예요? 막 이러는 거예요 나였던 거 같은데? 언니였던 거 같아요 네 자매예요! 맞아요 그러면 그냥 네 이랬는데 저번에 내가 비비언니랑 나갔나? 둘이 너무 닮았다 막 자매예요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네! 근데 비비언니가 어 아니에요! 그 사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자매같은 언니 동생이에요 하고 이제 이러고 나갔지 저희 멤버들 닮긴 닮았나 봐요 같이 살면 그 쓰는 얼굴 근육도 비슷해지고 그러는데 그래? 그래서 뭔가 표정 이런 게 비슷해서 닮아 보인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맨날 똑같은 얼굴을 보고 사니까 혜주씨 저 비상구 탈출 자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하나 둘 셋 왜 하는 거야? 하나 둘 셋 잠깐 왜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이러고 하는 거야? 귀엽죠 너 이거 뭐 못 해준다고 주면 뭐라? 스윗걸 바이 근데 또 지수언니가 다 좀 안 해줬을걸 지수언니 애달랐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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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